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나흘 동안 미스바 회계운동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 첫날 집회에서 회계 기도를 인도한 뉴욕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면 뉴욕이 살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LA 주안의 교회 최형 목사는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